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멀다. 너무 피곤해 보여요. 지금 바로 멕시코에 왔습니다. 한국식 패스트푸드 라면 김치, 라면, 김밥, 유미, 유미! 저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목사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마약중독자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Sie wohnt mitten in der Stadt. Heute führt Sie mich in die Stadtzentrum. Und wir besuchen einen wunderschönen Park im Zentrum. 3년 전에 1유로 주고 24 pesos을 만났는데요. 오 나라! 19.7! 20 pesos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3년 전에 24 pesos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19저는 19 pesos에게 이곳은 아주 멋진, 아주 멋진, 아주 멋진, 아주 멋진, 마피아는 아직 멕시코 마피아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살해당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흔적을 길거리 사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멋지고 깨끗하고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길거리에 꽃들이 너무너무 많이 피어 있어요. 꽃장단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구요. 너무너무 예뻐요.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가는 길마다 복잡하지도 않고 널렛널렛한 길 산책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전국은 전국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국의 전국은 전국의 전국은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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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통해 보입니다. 여기가 스펙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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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니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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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 신고에다가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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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비썘네 어? 더 비썘네 다른 곳에는 훨씬 샀는데 오너더 사이드 에서 70 아 70 아 1010 배 소스? 약속이 있어. 군대 풍부치 배 소스. 아...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아아... 네 남은? 네. 네. 아이씨이 거짓말까랑. 어느 게 예쁜지 좀 봐주세요. 어? 아. 아. 오케이. 오! 이 쪽에 안 돼! 아. 이 쪽에 안 돼? 아. 이 쪽에 안 돼. 아. 이 쪽에 안 돼. 어? 이거 어때요? 어?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아요? 빨간색도 써봐. 빨간색? 오케이. 어? 위로? 이게 훨씬 낫다 이게 훨씬 낫다 여기가 프랑스젠더처럼 보이지 않아요? 프랑스젠더처럼 보이지 않아요? 프랑스젠더? 아 그래 아니면 되지 피크 어때요? 어 피크가 나 괜찮아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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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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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 어느 거에 피크할지 피크한 걸 같이 네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빨리빨리 근데 언니 이게 좀 유치한 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세상된 것보다 유치한 색깔 그가 훨씬 잘 어울리죠 그쵸? 이건 좀 낫이 늙어 보여 그쵸? 아 올렸겠다 소노 코리아나 어머니 아 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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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산책은 물론 맛있는 식사로 마무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